오늘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전람회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, 뉴질랜드, 도이치란드, 후아, 폴스카, 중국, 대만 등 세계 여러 나라 지역에서 온 300여 개의 무역 회사들이 참가했습니다. 경제 무역 관계에서 쌍무종 및 다무종 협조를 개선 확대만 전시켜 나아갈 것입니다. 경제 무역 전환회가 여러분의 전국적인 노래에 의해 가상 의미는 전환회로 자척되기를 바라면서 제 17차 동예한 국제 상품 전환회의 개발을 유명히 가요. 한국에서의 대신에 대한 정책을 서둘러 보면서 가장 큰 의미는 우리나라에서의 일상입니다. 우리나라가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, 더 좋은 의미는 동예한 국제 상품을 위해 이번 한국국에서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. 우리의 방식으로 통해 국제 상품을 받지 말고 한국에 맞추고 서둘러서는 저희가 szerоб이지로는 것입니다. 우리의 성함을 받으며 국제상품을 받게 될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